세코티비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다짐한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? 까주스든, 음향탕이든, 레몬스든, 채소과일식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일단 2주만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원래 채소과일식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2주 아니면 오늘부터 해야되면 힘들 수 있어요 천천히 덜어내셔다 세 가지 콕 집어서 2주만 덜어내보자 내려보자 내려보기 캠페인 덜어내기 캠페인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커피 커피부터 좀 내려놔보자 두 번째, 제가 항상 먼저 소비 끊어봐야 된다 건강기능식품, 영양기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승우입니다 3주간 특히 명절 잘 보내셨나요? 저는 명절 때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제 아들하고 아내를 처가에 데려다주고 왔는데요 5일 그렇게 잘 보냈고 3주간 잘 보내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수님 만성이염과 영유성 식도염에 까주스 좋을까요? 효과 좋습니다 까주스만 먹어도 분명히 좋아져요 오늘 여기다가 레몬수까지 먹으면 좋겠죠 꽃과 빗줄기님 저 큰일 났어요 딸기탕으로 해빠지마 뭐 큰일 나요 먹다가 뭐 이빨 좀 썩고 치과 좀 가고 하면 되지 뭐 그때 가서 뭐 내가 그때 열심히 먹었고 즐겨 즐겼으니까 이런 책임의 선택과 책임이 오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큰일 나진 않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오늘 여러 개 있습니다 CCA 주스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더 그러면 실천을 하게 도와드릴까 이번에 그래서 구성을 한 게 CCA 주스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 딱 한 번 갈아 드실 수 있는 양 제가 한 번 더 사과도 유기농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업체를 아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주 유기농 흑당근 제주 유기농 양배추 연천 유기농 사과네요 연천 까주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갈아서 드세요 왜 유기농이라 찹집에서 먹으면 좀 아까워 우리 한 번 해야죠 건강 끌어올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텐션 건강 끌어올려 하면 건강 끌어올려 하시면서 막 텐션을 올리시면 됩니다 텐션 건강 끌어올려 네 우리 세코티비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예방원 카페 식구분들 새해 다짐한 결심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드디어 신정에 이어서 구정까지 지났습니다 와 이 개월이란 시간이 이제 흘렀지만 제가 까주스든 뭐 하루 시작 음향탕이든 레몬수든 채소과의 식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이주만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주만 하는 게 어렵지만 이주만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인지 다 아실 거다 근데 이 이주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요 이 목표한 시간 동안에 내 의지와 마음 그리고 일단은 가공식품으로 더 멀어지는 습관입니다. 을 길들여 보는 겁니다. 작심 삼일도 열 번 하면 한 달이 되긴 한데 삼일 단위로 하면 너무 짧고요. 이주. 작심 이주 이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원래 채소과의식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채소과의식. 이주 아니면 오늘부터 해야되면 힘들 수 있어요. 뭐 명절 연휴 기간 여행 갔을 때 먹을 거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다시 채소과의식만 해도 설사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덜어내셔라.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디톡스를 좀 해라. 그 해독을 단순히 먹는 거에서만 하지 말고 모든 전반에서 덜어내는 걸 내려놓는 걸 마음을 내려놓는 걸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뭔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다. 내가 하는 게 더 힘들다. 그러면 우선은 내 건강을 내 마음을 나쁘게 스트레스 받는 것 그런 것들 한 가지부터 안 하는 게. 거창하게 막 할 필요 없이 단식해야지 간헐적 단식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해보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세 가지 콕 집어서 이주만 덜어내보자 내려보자 내려보기 캠페인 좋은데. 덜어내기 캠페인 이주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나. 좋아하는 커피. 커피부터 좀 내려놔보자. 이거 커피값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. 그쵸? 그럼 커피 다음엔 여러분 또 뭐가 기억나요? 두 번째 제가 항상 먼저 소비 끊어봐야 된다.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들. 저도 사고 싶어요. 저도 집에서 TV보고 있으면 홈쇼핑 보고 있으면 사고 싶게 만들어. 그쵸? 그럼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근데 여러분들을 완전 배출시켜주지 않는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? 맞아요. 동물성 식품. 칠 대 삼의 법칙에서.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결과류는 칠이면 나머지 삼은 동물성 식품 고기. 어류. 유제품 밀가루 인스턴트 식품들 이렇게 세 가지만 이주간 조금씩 제안을 해보면요. 정신적인 부분도 반드시 좋아집니다. 여러분 호르몬제 신지로이드 평생 드시고 있으신 분들 좋아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2주 내려놓기 캠페인부터 우리 많이 나눔하고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몸이 살아난다. 아시겠죠?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한객분 님이 단식을 3일 하는 건 어떤가요? 하면 좋죠. 단식하면 좋아요. 근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일반 삼 일하고 나서 한 삼 일 동안 폭식하시려고. 단식은 저는 잘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. 임금님의 다이어트 편을 그대로 실천하세요. 그냥 처음부터 단식하시지 말고요 네 아셨죠. 윤리주 님. 엄마가 까주스 두 달째 드시고 계신데 건조하니 손등 피부염이 더 심해지셨어요. 명염 반응이라 생각하시지만 너무 간지럽고 참을 수 없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겨울에는 다 건조합니다. 간지러움까지 동반되면 그거는 류마티스가 그래서 나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손들이 아파요 이 염증들 빠져나가면서 근데 독소 배출하면서도 이게 간지럽고 이렇게 건조되거든요.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굳이 보습제를 바르실 거면 아기들용 나온 거 있죠. 비싼 이유인 거는 화학물을 좋은 걸 써서 그래요. 짜 튜브 님 저는 당뇨 환자인데 까지수 먹어도 됩니다. 예.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뇨 환자인데 가공식품 다 중단하셨나요 아니면 까주스를 먹으면서 가공식품도 같이 먹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별난 지지배 님.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복용 중입니다 매일 까주스 검은콩 두유 고구마 레몬수 마시고 있는데 여드름이 올라와요 맞아요. 잘 항암 이겨내시고. 유방암 항암제 끊고. 충분히 이겨내신 분들이 많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힘내시기 바라고. 검은콩 두유를 가공식품을 드신다면 그거는 권하지는 않아요. 제가 예방원 카페는 안내해 드렸듯이 제가 삼월에는 라방을 못 해요. 그래서 이게 마지막 라방은 아니지만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. 사월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이제 마무리를 벌써 해야 될 시간이었네.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댓글 소통 많이 해서 정말 즐겁고요. 사월까지 한번 이주간 끊기 내려놓기 캠페인 꼭 해보시고. 마지막으로 건강 끌어올려 인사하면서 오늘 아무 말 대잔치 했는데 그래도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렸고요. 텐션 건강 끌어올려.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